자 떴죠 일단 자 떴구요 자 귀환을 하구요 아 이게 하루 열기 안녕하세요 긴 말이 또 오시면 되 용무기쇼는 10점짜리 밀기를 받는다 자세한 분석인데 지금 코붕이님 그죠 점수까지 지금 다 파악하고 5점 대 10점으로 바스마이너스에서 5점이 손해다 신기얘긴데 코붕이님 그죠 예 그거 어떻게 다 조사하나요 미리 예 아 저렇게 치밀한 분석에 의한 울림 예 저같은 경우 대충 하는데 그냥 막 예 거의 포기상태로 아 이게 지금 치열한 울림 경우는 저런식으로요 점수까지 분석해서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거죠 예 성대가 이제 밀기를 해서 몇 점을 얻고 또 경기를 해서 이겼을때는 몇 점을 얻고 이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예 영웅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런걸 다 파악하고 예 치열하다 지금 이 얘기에요 그죠 예 그죠 코붕님 보니까 지금 그런데 아 이게 지금 올림 있는데 일단 가구요 자 올림 운영자가 어디 있죠 자 반대다 예 반대로 가보죠 우리가 예 지금 치밀한 분석에 의한 예 올림 얘기가 지금 나왔죠 여기 여기 여기죠 실은아 이건 아닌데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건데 아니구요 예 아니구 여기 기다릴까요 그냥 아 여기 옆에 예 있어요 올림 운영자 예 아이고 오구님이 지키고 자 사랑님 아 이게 아닌데 자 잠깐만요 예 관전하기 음 여기서 어디가 지금 각축이 벌어진다 이 얘기죠 예 불의 화신 뭐 저 황제 이님이요? 황제님 이 황제 이게 글자 맞나요? 횡제인가? 횡제 황인가요? 아이 눈이 침침하니까 예 맞아요? 예 예 예 황제님 이거 올립니다 자 예 10초전 자자 이거 어디로 왔죠 내가? 옆으로 가고요 예 그렇지 아 1초전 예 왔죠 왔죠 예 황제님 보이고 예 단검으로 좀 예 존신님 아 돌 돌 아 존신 인첸토로 좀 보이고요 황제님 자 아 아 이게 이제 가려져 있는데 자 전신하자 전신 어 자 아직은 예 범위 범위 쓰고 예 종병욕돌인데 예 전신님 피가 약간 달고 있는데 아 크게는 안 달아요 피가 예 자 예 이렇게 예 또 돌 변신 예 쉽지 않겠죠 자꾸 예 돌변신하면 진짜 범위 스킬을 어떻게 좀 노려보는 정도겠죠 예 피리아플 어 이거는 지금 초를 재나요 예 범위 스킬 쓰고 어 자자자자자 어 피는 다는데 예 피 달아요 달아 이거 안 되겠죠 에 존신님 피가 지금 많이 달았죠 무적이에요 지금 예 징의 어수 아 아 계속 도는데 계속 돌아요 존신님 예 일단 피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패배죠 예 분신까지 지금 예 지니 별풍선 고맙고 자 예 저 황제님 좀 보이는데 이거 피가 많이 달았고요 예 공격을 피했다 이렇게 나와 예 예 피가 많이 달아 있기 때문에 예 이겼고요 음 원체구 화력 자체가 좀 차이가 나니까 예 개인기를 써서 돌로 변신하고 이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요 또 주목할 예 주목할 만한 거 귀족맨킴 이님 이님 뭐 반지도 예 좋은 거 찾기 때문에 그죠 예 총군 분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예 딸왕님 딸왕님 이제 군수 같고요 끝났어요 끝났나요 어 안 보이는데 귀족맨킴님 로고를 사용하 예 걸렸어 예 귀족맨킴님 아 저 딸가씨 달려가서 치는데 딸왕님 피쿡 따라요 예 예 아 궁수인데 아 상대가 안 된다 아 워낙 장비 차이가 좀 있나요 자 그 다음에요 아니 뭐 오늘 저기 뭐 접전이 벌어진다는 거 그거 좀 어떤 거죠 음 자 까로루스님 어서 오시고요 아직 없나요 아직은 없고 예 목록갱신 계속 누르고요 예 요거 계속 누르고 자 힐삼님 예 없어요 아직 예 무지글랑 자 또 누르죠 목록갱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거 계속 눌러야죠 예 펄션님 보이고 자 아직이요 펄션 이님 예 펄션 아 펄션이면 무기이름인데 이게 자 아 이님 아직 30초 전 자 기둥은 없어요 자 기둥이 없기 때문에 보기는 좋은데 예 자 이님 이님이 좀 주목할만한 분이다 지금 그 얘기인데 아 자 예 문이 열 일 아직 안 열리나요 자 10초 예 열렸죠 자 펄션 예 전임 나왔고 이 빨간 무기인데 미리 가요 미리 슥슥 미리 가서 칠 준비라고 제가 기다리는데 1초 적자 예 떴죠 펄션 예 브라이 들리님 예 도망가는데 예 도망가요 자 왜 가만히 있죠 시어 같은데 예 은신을 지금 늦게 했는데 예 어 어 이거 뭐죠 아 은신을 지금 했는데 바로 찾는데요 자 브라이들 그죠 음 은신 상태에서 바로 또 찾아가지고 주중 응 나름대로 또 노하우가 있나요 자 헤쁜 까를로스 님 별풍성 감사하고 성함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분이요 그게 어떤 거에요 개벽 개벽님이요 에 아 아니고 에 그거라는 님이 따로있나요 그거 그거라는 님은 없고 어떤 님이요 씌워서 오고 자 특별히 지금 용목이 든 님은 안 보이는데 자 목록계신 참 이거 해야죠 백야혁 백야혁 백야혁이 어딨죠 백야혁 없구요 백야혁님 없죠 개벽 개벽이 님 있고 다른 님은 또 안 보이는데 백야혁 지금 아직 없구요 목록계신 목록계신 대기 대기 대기라는 님이 지금 없구요 자 목록계신 대기요 아 대기하라고 아직 네 목록계신 백야혁의 흰색 무인님도 있고 응 이것도 대기요 응 이것도 레게 흰색 요걸 보자 자 백야혁의 흰색 경기다님 이 얘기인데 빅매치다 이거는 그냥 매치도 아니고 빅이 들어가는 매치다 이 얘기죠 지금 영웅과 관계가 있는 그런 경기 같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자자자자자자 10초선 흰색전 님 에 미리 좀 하이들 미리 하이들 했구요 에 미리 하이들 했죠 상대가 당황할텐데 에 나왔어요 지금 백야혁의 님이 있고 에 시어인가요 시어죠 아무도 없는데 자자자 여기요 여기 여기 어떻게 뭔가 그림자가 얼쏘 비췄는데 아 이게 참 용기시어다 그림자만 비추고 이게 보이질 않구요 지금 응 이거 어떻게 찾죠 다 시어인데 에 아 이거 참 큰일인데요 에 저기 뭔가 저 비췄는 아 비췄다 또 사라지고 이거는 지금 탄자까지 켰는데 쓰읍 아 이게 보기가 힘든데 에 한사람이 이제 달프 님이고 응 한사람은 용무기다 지금 이 얘기죠 에 그런데 안 보이구요 지금 아 뭐 보여야지 또 쓰읍 하는데 에 에 뭐 사라지고요 또 에 또 사라졌어요 여기 다 지금 한번 쓱 보여주기만 하고 사라지고 지금 이건데요 탄자는 이제 미리 대비해서 킨거 같은데요 에 에 에 저 또 보였다 또 사라지고 이거는 지금 칠 사이도 없겠는데 서로 그죠 에 저 보였다 또 사라지고 아 이거는 자 에 에 에 에 에 백알 에게님 얼핏 보였다 사라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거죠 그럼 에 먼저 한번 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죠 이거 아무도 안 보이고 이게 자 여기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저기 양쪽에 아무도 안 보이고 이제 저 또 보였고 흰색 전임 아... 또 화이더 말도 없어요 여기 뭐 지금 예 데미지가 뭐 어떻고 뭐 무슨 스킬을 썼다 이것도 없구요 예 자 저거 또 보였다 사라지고 안보이... 안보이구요 아직 자 뭐 설명도 없죠 지금 예 흰색 전임 또 사라지고 예 또 나타났죠 이번에 나타났어요 자 또 사라지고 백야라에게님은 지금 안보이는데 이거는 뭐 한번... 예 무적한거 같은데요 신선임도 예 그죠 무적한거 같구요 이게 설명이 안나오죠 여기 예 설명이 지금 안나와요 스킬 못썼다 이런게 설명이 떠야될텐데 자 자 예 안보여요 아 이거 안보이는 상태 이러다 한방 어 저 피가 좀 자 피가 달았다가 지금 채워졌는데 예예 지금 뭐 맞은거 같은데 예 예 맞았어요 신생님 자 그죠 예 백야 백야님 보이고 아 잠깐 지금 한번 지금 예 양쪽 공격이 서로 지금 오고갔는데 예 데미지 증가 크템 요 스킬을 지금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예 칠대 인제 그거 어 크템 데미지 증가 사용하고 예 작다 이건데 자 이게 뭐 아직 없죠 약간 지금 다뤘는데 그죠 CP가 백야 레게님 예 예 밑에 보이는데 예 신생님 치고 예 자 아 노출됐는데 딥오프 걸렸어요 딥오프 백야 레게님 에 여기 딥오프 다 걸렸죠 다 걸렸죠 여기 여기 정명력도는데 서로 아 그땐지인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막고 있어 아 이거 그저 피가 근데 아 안다는데 많이 백야 레게님 예 아 다시 이번엔 반대로 딥오프 걸었고요 백야님 아 아 피가 그렇게 많이 달지 않아요 지금 아 예저저저 이쪽인가 이쪽 어디 또 아 이거 찾기도 힘든데 자자자 여기서 설마 교전하진 않겠고요 안 보이지 안 보여요 지금 아직 예 안 보이고 아 이 방어가 되는데요 백야 레게님 예 하트 딥오프 걸리고 이제 예 공격을 굉장히 버텼어요 지금 무적 상태고 그죠 스쿨 스쿨 이거 다 켰는데 스쿨도 키고 자 아 아 이건 잘 봐야겠죠 예 저 구석에서 지금 얼핏 예 보였고요 자 일단 타격치는 용봉이니까 더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예 아 승리죠 시간 지금 지나가지고 승리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아 백야 레게님 아까 그 저 데미지요 방어한게 예 데미지 방어한게요 디버프 걸렸을 때 그게 큰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전에 한 방 친게 그 데미지가 지금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아까 그 예 디버프 올리고 지금 공격당할때는 위험하다 싶었는데 예 예 방어가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요 응 또 딴거 자 오이님 어서 오시고 효효 효효 이걸 좀 보자 자 에 크롱님 하고 지금 에 크롱님 뭐 피가 달았다 차고 달았다 에 에 효효님 하고요 에 크롱님인데 어디서 진짜로 크롱님 예 아 효효님 벌써 이겼는데요 에 효효님은 움직이지도 않고 제자리에서 지금 공격했는데 자 극을 극이요 극 극 극 극이 뭐죠 극 극 극 극 극 극 극 자 극이 안보이는데 극 자 그냥 극 기 trad 스톤 속화인데 속화하고 지금 아마 토파지로 지금 공격하나요 그죠 에 피 채웠고 일단 빠졌죠 궁님 나오는데 자자자자 약간 올라가 자 구속에 지금 구속으로 찾아가나요 자 찾아가는 서비스하는 전진님 자 도망가는데 궁님은 자 도망을 가구요 에 에 계속 공격인데 에 전진님 에 저 저 스톤 걸렸죠 자 공격하고 빠지는데 빠졌다 다시 나가고 에 이거 빠졌는데 안치나요 어 스톤인데 지금 스톤 상태인데 안치는 이유가 있나요 어 자 가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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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 지금 토파지는 알린것 같은데요 자 궁님 분신같은걸 지금 에 분신같은걸 지금 사용했구요 자 빠지는데 이건 시간을 지금 시간을 지금 벌라는 생각인가요 빠지는데 에 궁 에 돌변신이구 전진님 자 가자 빠지고 있구요 오히려 이거 유리하다 생각하는 것 같죠 에 에 유리하다 생각하고 에 에 스톤이에요 스톤 스톤인데 도망을 가는데요 스톤인데 에 아 이거는 에 유리하다 그 생각 같아요 에 유리했기 때문에 아예 에 안전위주의 어떤 경기를 한거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죠 에 에 자 이겼죠 에 자 혹시 뭐 부위의 어떤 기숙같은걸 당해가지고 에 한번에 승부가 집어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아예 스톤 걸련 걸렸다고 하더라도 에 쉽게 지금 위험성 있는 어떤 플레이를 안하고요 에 빠진 빠진거 같아요 자 또 다른거요 또 누구있죠 백야 백야혁 이님꺼 뭐 아까 말한거 같은데 이님이요 백야혁 그죠 으 아 그 주 전시에서 이력보다가 플레이어의 아 그것도 어 네 이력보다는 네력보다는 absor 음 자 붉은나방님 좀 읽고 음 다시 또 먹는 당신 아 지금 뭐 없나요? 삑살? 삑살 자 도린님 지금 뭐 방어구요 아니 뭐 나온다는 말은 뭐 소문이구요 그건 뭐 혹시 모르죠 자 삑살님 자 보이고 아 선신님인데 빨가라리인데 삑살님도 자 예 대기중인가요? 카모프라지를 사용한다 예 뭔가 좀 그럴듯한데 이름도요 카모프라지 스타쉘 이거는 지금 사실 타겟 대젠데 어? 어떻게 이겼죠? 음 어떻게 이겼죠 지금? 자 그쵸? 아 리스루? 음 자 다음보구요 그럼 목록갱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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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사는게 나을거에요 어차피 지금 사냥하고 할거면 자돈인 그 뭐 언제 그 방어구 다음거 어 아니 어차피 시세는 조금씩 내려가죠 조금씩 내려가죠 자 다음 방어구 나온다는 말은 공지에 없으니까요 자 목록갱신 음 음 음 자 아직은 뭐 없죠 아까 그 각축전을 벌인다는거 예 아 그 경기가 어떤거에요 자 예 예 지금 나왔구요 또 예 목록이 많은데 백야 레게 이 님이요 예 자 위쪽은 뭐 없나요 예 레게 크롱님 이 경기 예 자 이게 또 40초전 자 에 걸리는게 없구요 자 30초전 음 자 용목이라고 했구요 용목이라고 했구요 지금 백야 레게님 그죠 자 아직은 시작 에 10초전이요 크롱님 크롱님 보이구요 에 이쪽에는 은 에 벌써 카이다 한거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보이구요 에 예 에 건기 시작 슬쩍슬쩍 한번 가보죠 크롱님 있는쪽 에 핸즈 사용했구요 디버프를 일단 미리 좀 방어하는거겠죠 자자자자 여기 나타날거 같은데 크롱님 저 주변에 저기 그죠 응 나타나서 한방치고 이제 하이드하면 끝인데 자 크롱님도 지금 당황한 표정으로 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에 자 그죠 에 에 에 하고 아 한번 지금 공격했죠 자 다시 숨고 벽 뒤로 요기 나타나서 칠거 같은데 여기 나타나서 칠거 같은데 크롱님 뒤쪽에 이렇게 자 핸즈하구요 에 기회를 노리나요 에 지금 노출됐는데 에 다시 하이드요 에 다시 에 쳤죠 에 이렇게 치고 또 하이드 하겠죠 그냥 치나요 에 그냥 지금 치는거 같고 자 자 크롱님도 지금 탄자 킨거 같은데 에 에 지금 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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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백예라겐님 피도 좀 달었어요 크롱님도 달고 응 자 돌 변신을 지금 안하나요 크롱님은 에 자 보이는데 아 달려가요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는데 급히 달려가죠 에 에 에 아 이 데미지 먹었어요 지금 이 판 아 스폰 상태 에 에 에 에 찾았어요 찾았어 크롱님도 어 어 이거 데미지가 좀 들어갔는데요 자 백예라게님 에 에 아 데미지가 들어갔어요 크롱님 그저 피가 쭉 따랐는데 뭐로 쳤죠 크롱님이 뭔가 열심히 막 저쪽에서 사용하고 다시 또 뛰어가고 뭔가 불쌍스러워 보이는데 크롱님 도파지다 자 이 놈은 왔다갔다 하는데요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있나요 또 왔다갔다 그저 왔다갔다 달리는데 달리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크롱님 또 달리죠 이게 왜 상대 어떤 공격을 좀 약간 좀 차단하는 의미가 있나요 달리는 게 달려요 또 크롱님 달리고요 왔다갔다 하는데 응 그죠 네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자 보죠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 왔다갔다 해요 크롱님 그죠 또 추춤거리다가 다시 또 가고요 또 오겠죠 맞아요 또 와요 크롱님 안 오는데 이번엔 또 이번엔 변화를 두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저쪽을 수색하듯이 왔다갔다 뒤졌다가 다시 또 달리고 이게 뭐죠 응 응 응 응 왔다갔다 하는데 자 응 백이하라 개님 안 나타나나요 자 왔다갔다 할 때 한번 칠 반도 안 돼 네 그죠 응 데미지를 한번 확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한번 나올 것 같다 지금 이 얘기인데 지느님 말 판정패다 응 판정패라는 건 지금 크롱님이 진다는 건가 에 아 이게 지금 아 아 아프게 들어갔는데요 그죠 그죠 아 이게 지금 한번에 피가 숫다는 것 같은데 아 아 백이하라 개님 노려서 한번 완전히 저격수 처럼이요 아 그 한번을 막기가 엄청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데 저렇게 피가 숫다는데 뭐 이거 수가 없겠는데요 자 다른거요 목록경이시 응 자 목록경이시 목록경이시 자 목록 또 딴거요 대기 대기 응 자 자 자 목록경신은 계속 눌러주고요 자 목록경신 자 목록경신 응 아니 아까 말한 건 어느 분이죠 뭐 칵 숫전이 벌어진다 이런 분 코봉님 자 자 각 숫전이 뭐 각 숫전이 뭐 각 숫전이 뭐 어느 분이 지금 그 틈새를 노리고 지금 영혼 가능성이 있는지 자 아르의안님 쭉 있구요 목록경신 자 아직은 준비중인 것 같죠 그렇다면 자 목록경신 기준 암살 암살 암살입니다 이님이요 응 자 암살 전진 임 20초 전 자 아무래도 이님이 지금 각 숫전을 벌이는 님 님인가요 응 이게 뭐지 각 숫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전진 아까 그 님인데요 이님 막 두벅두벅 걸어와서요 자 예 2초전에 사라지고 1초전 응 암살 또 전진 님 응 자 어어 자 응 다시 빠지는데요 암 에 전진님 자 빙글빙글 돌면서 뭔가를 착듯이 에 돌변신하구요 자 암살님은 지금 클래스가 궁수인가요 응 예 하이드한거 같은데 안보이죠 암살림 전진님 에 여기 붙었는데 스톤인데 따라가구요 따라가는데 전진도 꽤 아 지겠어요 피가 엄청 많이 닳았죠 피가 많이 닳았는데 암살림 암살림 스타일로 봐서는 도망갈 것 같은데요 상대 피를 많이 빼놓고 안전하게 그죠 도망가죠 도망가요 뒤에 또 에 숨고요 이렇게 되면 전진님도요 한번 승부를 에 스톤 걸고 그죠 전진님이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차피 진거 가서 한번 쳐보자 이거 같은데 다시 또 아 다시 또 공격이요 돌 변신 돌 변신 됐죠 또 도망가죠 암살림 전진님이 급했어요 전진이예요 상대 있는 쪽으로 전진해가지고 일단은 뭐 공격을 해야겠죠 그렇죠 아 걸렸죠 걸렸죠 스톤 걸렸구요 아 전진이 뭔가 시전하는데 자 아 공격을 해야죠 공격을 해야죠 얼른 에 피살어 짬살림도 아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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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거 뭐죠 블레이싱베리어 아 다 썼는데 이게 스톤 아 다시 공격 아 자자자 어 이거 어 자 체인지스톤 맞구요 체인지스톤 체인지스톤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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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안하나요 지금 에 또 공격하고 자 이게 지금 잘하면 어 진짜 어 이거 와 이거 완전히 역전인데요 전진님 아 역전 했는데 에 암살림은 아깝겠죠 이거 완전히 역전당했는데 자 다음 경기 뭐 없나요 영어 가능성이 있는 분이 어느 분인데요 아까 자 보고요 폴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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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 보이는데 애침 없다 음 목록갱신 각축전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단검이 자 아직 안 보이는데 아직 없죠 목록갱신 안 보이고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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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죠 단검끼리 붙는 게 제일 재미나다 이 얘기인데 찐 있는 말 아무래도 시연은 좀 너무 화이들 하니까요 담밤 들어가는 걸 지금 보자 이건데 담밤 들어가는 게 없는데 아직 안 보이고요 담밤이 왜 안 보이죠 담밤 들어가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빅쌀 밑에 담뽕 네 자 네 나왔죠 나왔어요 담뽕 아 전임 아 이 실러분인데 욕무기를 든 실러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본님도 보이는 건데 네 자 자 자 자 자 자 네 나물 세웠고요 어 자 자 자 해본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알지 찾는 것 같죠 네 찾고요 찾고 자 이 데미지 자체가 마법 공격도 지금 굉장히 예 아프게 들어올 텐데 욕무기니까요 자 라기님 어서 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네 하이드 했다 이 얘기인데 자 담뽕님 자 움직여주고 있고요 자 예 퍼즐을 지금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 자 가디언으로 지금 받았는데요 예 자 담뽕님 방어쪽이 약간 치중된 건데 예 스톤 걸렸는데 버텨요 버티는데요 예 아 데미지 자체가 지금 자 담뽕님 탄자도 켜고 자 예 마법 공격하겠죠 이제 마법 공격 예 예 보이는데 파팅이죠 기둥 사이 돌면서 피하는거 스톤 걸렸어 데미지 많이 들어가는데요 마법공격도 피도 많이 달았고요 담뽕님 많이 달았어요 지금 자 이거 어떻게 하죠 범위 스킬 쓰나요 담뽕님 자 일단은 지금 크리스탈 상태고 자 여기서 이제 분신처리를 어떻게 할지 계속 공격이 있는데 아 지금 다 걸렸어요 디버프 피가 달라 일단 피는 채우는데 아 피 많이 달라 계속 공격 계속 공격 아 잘하는데요 헤브님도 자 이거는 이제 페이크인데요 적절히 예 그러나 피가 없죠 지금 자 범위 쓰겠죠 여기 범위 써주고 아 범위 써주고 페이크 룩에서 버티는데 예 지금 하이드 한 대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피가 지금 없죠 피가 없어요 아 지금 역전인가 아 이거 아 그쵸 아 역전할 뻔도 했는데 본님 아 야 이거는 진짜 아까 담뽕님 아 그거 실 채우는 거 순간적으로요 그거 아니었으면 사실은 질 뻔도 한 위기였는데요 실 컨트롤 자체가 지금 빠르네요 담뽕님이 예 빨라요 아 그 진짜 위기로 보였는데 지는 줄 알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자 예 실 컨트롤 짐 자체가요 아 자체 일하는 게 빨라요 보니까 자 황제님 보이는데 크롱님도 보이고요 이름도 아까 말했던 분이죠 크롱님 황제님하고 저저저 문이 닫혀있고 30초 아 이게 기둥때매 근데 자 좀만 마우스로 뚱이님 자 보고요 자 아직 시작은 아니고 예 나왔죠 10초 전 황제님 저기서 무언가 좀 기가가 스킬 시전 했고요 예 뭐 파란 핏기둥이 시전 예 한번 나타났는데 예 경기 시작 예 하이드죠 처음에 하이드 그럼 크롱님이 이제 하이드가 안내겠고요 인첸터기 때문에 예 예 이님은 아까 왔다갔다 했던 님인데 자 예 구속으로 지금 가시는 것 같죠 예예 구속에 지금 있구요 예 돌변신을 미리 하고 음 상대 기습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돌변신 자승님 어서 오시고 자 돌변신 상태 예 예 돌변신 풀렸고요 예 지그섭이고요 지금 불림 음 숨는데 나타나겠죠 이제 하이드 풀림은 한번 이제 상대 그 스킬 이런거 좀 보고 기습적으로 한번 당검이니까요 치겠는데 예 크롱님은 이제 돌변신도 계속 자자자자자 예 돌변신에서도 움직여주고 있고 크롱님 크롱님 자 예 변신 풀렸는데 아 예 지금 나왔죠 황제님 나왔고요 자 도는데 돌고요 기다리는데 기다리는데 지금 루트가 올렸어요 예 예 치고요 예 예 피가 달았죠 크롱님 예 아 이거는 지금 페이크인데 페이크 페이크 자 다시 다시 예 하이드예요 자 하이드 딜이 빠른거 아니죠 이렇게 크롱님 자 인첸 인첸터인데요 예 돌변신 예 인첸터는 돌변신으로 미리 상대 공격 피하는거 요런게 지금 중요할거 같은데 보니까 예 에 나왔죠 예 자 이때 이제 문제인데 핸지 상태고요 자 크롱님 자 올라가보고요 예 다시요 다시 돌 스킬 스킬도 인첸했겠죠 돌변신 예 크롱님은 가보죠 가보죠 자 나타날 때도 됐는데 황제님이 예 노리고 나타나겠죠 한번 예 자 아직은 안보이고요 자 크롱님 돌변신 다시 자 아직 안나타나고요 지금 누가 유리하죠 지금까지는 황제님이 좀 유리한가요 음 자 아직 안보이고 예 또 좀 돌고 크롱님은 왔다갔다 지금 에이 왔다갔다 계속 부담스럽게 뭔가 지금 해주고 있는데 에이 자 자 올라가보고요 창농 에이 지휘에서 에 기습이에요 아 저 노렸죠 에이 지금 방어가 지금 안되는거 에이 방어가 안되 아 지금 스톰거리고 에이 일단은 데미지 자체가 확 들어갔죠 에이 연타 자 황제님이 이겼네 자 일단 다른것도 보고요 음 자 볼만한거 자 목록갱신 자 추반이 먹어서 오시고요 자 목록갱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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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붓고요 음 자 또 없나요 음 주목받을거 음 브랩론 에 별거없다 이 얘긴가요 음 자 나가보고요 에 브랩론 쪽이 이제 이슈가 될 메인 보면 bevor 별거안 먹이든 그러면 저 요 저 의 보 어차피 뭐 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다 뭐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자 기억해야죠 기억하고요 브랫론을 선택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예 기억하고 여기까지는 뭐 자 비번도 음 쳐주고 자 됐죠 쉴 수 없죠 지금 아주 깔끔하게 지금 됐죠 오늘 자 뜨면 되는데 예 떴죠 꺼지고요 자 볼까요 울림 예 울림에 관한 영웅창 나오는데요 바람의 축복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춤을 추고 막 도발을 했다 아 이제 그런 내용이네 이기고 나서 춤을 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요 목록갱신 어이 신이라 불리는 자리 한번 볼까요 자 레토님하고 신이라 불리는 자리 있는데 그렇죠 어디 안보이는데 여기요 예 레토님 제왕현이고요 예 스턴 아 이때 예 분신까지 해가지고 예 이게 피가 훅 달았는데요 대반인가요 뭐 대반인가요 예 피가 많이 달았죠 예 돌 변신 자 돌변신 레토님 쫓아가는데 쫓아가야 쫓아가서 치는데 승부를 걸은 것 같은데요 완전히 예 자 레토님 피 채우고요 예 이 피가 지금 없죠 어이 신이라 불리자님 이긴 것 같은데 그죠 이긴 것 같고요 자 어차피 뭐 예 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한번 공격을 노리겠는데 예 아 피 채웠죠 채웠고요 아 자 노렸죠 한번 예 피 채우고 한번 요번에 지금 노린 것 같은데 음 돌 변신이요 예 예 이때 다시 피 채웠죠 예 페이크 자 레토님 예 쫓아가고요 아 이거 스턴 상탠데 자 예 스턴인데요 다시 예 스턴을 써 이기죠 요거만 넘기면 이기는 것 같은데 레토님도요 아 지금 예 아 이거 아 돌 돌 변신까지 손이 돌아왔네 아 아슬아슬 했는데요 예 레토님 자 자 아 페이크 자 피 다시 채우고요 아 자 레토님 다시 다시 예 지금 예 스턴이에요 시나블 레토님 예 레토님 상대님 스턴 걸렸는데 자 예 페이크요 예 레토님 승리네 예 역시 인첸트 컨트롤이 지금 레토님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레토님 발라무기다 음 글쎄요 가서 뭐 잠깐만요 그런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예 지금 이게 맞아요 맞아 예 어디서 많이 보던 무기예요 지금 저게 그죠 시간의 여유 있는 무기 그거 같은데요 예 맞아요 맞아 예 저렇게 생긴 무기 제가 봤죠 예 발라무기 같아요 예 아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영향을 줬나요 예 예 1단이겠죠 예 2단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아 저게 좀 영향을 줬나요 그럼 음 자 다른 판형 이거는 지금 판형 철광 같은 자 지금 위자하고 힐러인데 그죠 자 볼까요 예 철광석님 있고요 판형님이 지금 예 위자예요 일루션을 철광석님 힐러인데 자 예 걸렸어요 스턴 예 공격에 철광석님 계속 예 판형님 피가 많이 나는데 아픈가요 힐러 공격이 좀 예 탄작힌 상태로 철광석 아 판형님 판형님 위자인데 공격도 한번 화끈하게 못하나요 판형님 아이째다 이게 도망가면서 계속 맞는데 자자 이게 지금 예 피가 달아요 지금 공격을 안하고 도망만 가는데 판형님 자 예 자자자자자 아이째다 아이째다 도망만 갔어요 판형님이 아이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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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공격이 철광석님 예 여기 지금 욕무기 두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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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자인데 위자가 신라한테 어떻게 얘기냐 이 얘기죠 지금 철광석님 피가요 그건도 모르고요 돌돌이 하면 이긴다 시어분도 있고요 바람의 축복 풍이 아닌 보이고 위자는 뭐 어차피 다 약하기 때문에 어렵다 예 아까 욕무기는 지금 빌린 것 같아요 그죠 빌려서 지금 한 것 같고요 욕무기 캐스터 위자는 사실은 조금 약하긴 한데요 네 시간상 이제 끝나는 것 같은데 훅 일단은요 홀림 판스 챞이 braking 판매 ting 준비할게 이제 버프하고 레이즈 오락키고 사자 요거 아주 유용하고요 그 다음 요것도 좀 생각해놨구요 제가 아 멀리 떨어져 있다 상대가 이럴때 에이 자간거리 스킬을 좀 써가지구요 음 공격할 수가 있죠 킹 오브 비스트 요거를 좀 활용을 그동안에 생각을 못했는데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구요 그죠 그 다음은 뭐 없죠 그 다음은 뭐 슈트요 슈트 사용되죠 요거 하면 될 것 같고 탈리스만 예 요것도 한번 사용해 보구요 자 탈리스만 이거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를 또 해야겠구요 그죠 이정도라면은 에 판수 좀 채우러요 아 지금 시간대 켜놓은 분들 음 만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자 뿔치님 반찬님 미치님 어서 오시구요 다 체크 됐죠 음 자 탈리스만을 하고 음 사자 끈에서 예 하고요 자 상대가 이제 멀리 에 떨어져서 이제 뭐 있을 때는 요 킹 오브 비스트 요걸 사용해 가지고요 강화 효과도 있죠 지금 음 방어력을 무시하고 에 위력도 증가하고 어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도망가는 상대한테도요 지명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하는거고 올림 잘되는지는 지금 아직 안했기 때문에 에 지금은 어느정도 좀 센 분들은 응 지금 지금 하는거고 곰님 언니님 어서 오시구요 아 작성대로만 되면 좋은데 그죠 어 저 지금 음 아직 안뜨는데 아직 안뜨구요 자 시간이 아직 안뜨죠 등록은 됐구요 자 두판 더 채우면 되죠 어 그럼 열판 되구요 어 반찬님은 예전 지지열 분이다 음 음 아이디도 좀 많이 좀 에 들어본 것 같은데 저도 하하 하하 자 음 쟁구도 뭐 얘기하는데 자 반찬님도 제왕혈하구요 어 뭐 일루션혈 이렇게 장한다 보시면 되네요 크게 지금 거의 뭐 통합 음 통합됐기 때문에 일루션혈로요 풍혈이 지금 라인을 합쳤죠 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쟁구도는 자 할매 2단치기 차기죠 할매 2단치기 자 지금 들어왔구요 음 자 얼른 얼른 이거를 지금 에 받구요 가디 받구요 비파목을 이렇게 막 받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 요걸 좀 에 착용을 얼른 하구요 음 자 다 했죠 에 입구입구 입구 자 입구로 가고 그 다음에 대반 하구요 대방까지 했고 정탄 착용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실도 큐빅하고요 버프가 왜 4개밖에 없는데 안받은거 있나요 버프 자 4하자 이 공격이 이거죠 버프 가지고 없는것도 같은데 다했죠 오락키고 서있어 서있어 되겠는데 이거 공격시키고 서있는게 아니에요 서있는게 아니고요 기다리고 있었던건데요 사자죽고요 지겠는데요 자 질거 같고요 자 질거 같은데요 어째 어 자 피는 저 처분 달고요 마비걸고 자 예 갤럭시 거스터로 하고요 예 이거 이거는 좀 돌변신인데 이게 지금 돌변신이죠 이님 예 범위로 하고요 진짜 쓰럽게 없는데 그 다음은 예 또 하고요 범위 예 어 이분은 지금 예 어 피가 달아요 이분 마루님 예 정맨 승부인데요 사자요 사자 한번 날리고 사자 날려 예 예 이겼어요 하하 참 자 엠도 지금 많이 달았는데 아 자 이겼고요 하하 자 버프 어 버프를 지금 다 받았나요 제가 음 아 지금 또 이겼고요 자 전적을 한번 보죠 전적 아 아 예 저 9전 6승 3패 아 꽤 많이 이겼는데 제가 그죠 예 많이 이겼어요 지금 자 점수도 지금 41점 허허 자 아 또 신청하고요 자 음 일단 요번 지금 하면 열판이 채워지는데요 자 뭐 빠진 게 없나요 음 자 요거 좀 뺄까요 다시 끼고 있을까요 탈리스만 아예 예 예 예 빼고 아끼까요 예 아끼죠 아끼고요 요건 뺐다가 다시 예 끼면 되겠고 자 음 괜찮은데요 지금 쎄보이는 분위기였는데 다행히 정변승부를 좀 했기 때문에 기여가 있었고요 저한테 자 이 사자가 역할을 했고요 음 상대방 어떤 좀 시선을 끌고 예 공격주도를 했고요 사자가 이 아주 이용한데 사자 음 자 순디님 어서 오시고요 고고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레이저 오라 음 다 됐고요 자 빼놓은 거 없죠 음 자 이번 판 열판째인데 점수도 지금 꽤 되고요 자 보상까지 이제 받을 것 같은데 열판이면 자 정탄 에 자 이동되는데 자 마도요 또 뭐 좀 음 전체창으로 치게 하는데 자 버프 받고요 가디 뭐 비파하프 오르간 아 이게 끝인데요 버프는 자 요거 좀 해주고요 요게 좀 유용했고요 아 요게 앞이죠 대반하고요 에 대반 됐고 정탄 다 됐죠 큐빅 해주고 사자 끄내고요 음 자 여기까지 됐고 공격 이상한데 이상한데 여기 숨어 계신가 안 보이는데요 시오분인가요 네 안 보이고요 이상한데요 어 어 에 저 보이는데 시오 같은데요 이분 저기 에 시오분 같아요 에 시오예요 시오 에이 이거 틀렸다 에이 틀렸고요 저분은 저분은 왜 하트가 걸렸는데요 에 저분은 뭐죠 에 하트가 걸렸고요 에 에 이분 하트가 걸렸어요 자 에 저도 뭐 걸렸는데 자 에 에 디버프 걸렸고요 어 하트도 대반이 된다 아 자기한테 건 게 아니겠죠 물론 그럼 대반이다 지금 이 얘기고요 음 이거를 이제 써줬는데 제가 이렇게 에 사자는 당했어요 또 꺼내죠 이게 사자도 유용하고요 에 상대를 혼란시키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에 안 나오는 것 같죠 이건 자 대반울이 노리고 있고요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한번 노리죠 자 아직 안 나타나는데 찌잉님 지금 누적 데미지는 제가 유리할 것 같은데요 아까 피가 많이 달았는데 찌잉님 그죠 예 그죠 한파티 7명이요 자 찌잉님은 피를 좀 채운 것 같아요 예 채운 상태고요 자 구석으로 참 가라고 그랬죠 구석 구석 우리 구석 한번 가고요 예 이쪽 구석에 한번 가 있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유리한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유리하죠 예 시청자분들 그죠 예 찍으면 안 찍히는데 자 유리할 것 같고요 아직도 지금 프레츠는 남아있어요 예 어쌤 도 있고요 자 마비도 있고 마비로 좀 처음에요 시습할 때 좀 걸어볼 만도 한데 이님은 계속 피를 채우는데요 찌잉님 자 니오네드요 희로님 어서 오시고요 자 이님은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찌잉님 자 찌잉님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에이 이게 젊나요 제가 진 것 같은데 저 경험 많은 님 같은데 저는 찌잉님 경험 많은 님이 기다릴 정도라면 60초 남았는데 찌잉이 하면 기습 들어올만도 한대요 시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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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요 지금 자신 있으니까 안오겠죠 진 것 같은데 피는 좀 차요 찌잉님도 젖나요 30초 남았는데 그죠 아 피는 좀 차요 아 진 것 같기도 하고요 에 에 에 에 에 에 진 것 같은데 에 에 프레치도 하고요 자 에 에 안 나타나요 이님 에 역시요 에 승리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죠 에 자 열판 채웠고요 창 구경 해제하고요 아 일곱 게 많이 얻었는데요 증표 일단 판순 채웠고요 10전이요 역시 시어 상대로는 좀 어렵죠